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 잘 봤습니다. 이름 선수권대회의 총 3년간의 장기계약 협약이 되겠습니다. 오늘 하느라고 생각합니다. 제작량까지 꼈습니다. 이게 깨끗하냐고. 요만한 티끌 하나 없이 이렇게 저. 그 가. 예. 고향 하다가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되니까. 좋은데. 예. 말씀들 많이 하셨죠. 원장님은 말할 때도 없고 스테이크 회장도 없고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참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고생맞습니다.